최장을 배워봅시다 우리가 이제 가을밤 가을밤을 준비해야 돼 가을 겨울 기내 밤을 찬문 이루는 자에게 밤은 길더라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말도 못하기 어려워 왜냐 박자가 보통 어려운 게 아냐 한 번도 안 배워봤을걸 이제 배워보세요 세상 슬프니까 어렵고 격조 있고 배웁시다 육박이예요 주야장 시작 주야장 밤도 밤도 길더라 육박이예요 주야장 밤도 길더라 육박이예요 주야장 밤도 길더라 이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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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가 길가 파헌 헌 반든 이비 이비 으 Comment 으 gedaan 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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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나 고거나 언제 언제 시작 언제 에 에 에 에 나 나 알뜰그로곤 알뜰그로곤 니 먹을 니 먹을 만나서 만나서 김밥 김밥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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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 야 길가 길가 아 아 아 마... ...뉴... 마... ...뉴... 의미, 의미 없는, 의미 없는 다시로, 다시로, 구가나 구가나 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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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을 만나서 만나서 김밤 김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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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곤아해 세곤아해 어때요? 너무 좋죠 가을 정말 이 가을 가을 밤에 외로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도 후벼 파는 소리가 일찍 있었던가 동서고금의 세상 슬픈 노래입니다 고독하고 그냥 이거 하면 눈물이 줄줄 나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너무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밤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